네 이번에는 경쾌한 음악과 에어로빅스가 조화를 이룬 생활체조입니다. 신나게 뛸 준비 되셨습니까? 성인들을 위한 생활체조입니다. 금방 전화를 끊고 나서 누구에게 전화를 꼭 얻은 건지 같은 농담을 두 번씩 하고 있잖아. 다른 여자와 길을 걷다 눈에 피타 불안하지는 않는지 미안한 말 없다 해도 용돈은 어떻게 가란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경험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어차피 이제는 선택이라 가품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는 것 날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문명의 걸 말할 수 있잖아 넌 따라가기 무심지 자기 세상에 깜져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경험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어차피 이제는 선택이라 가품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는 것 나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문명의 걸 말할 수 있잖아 감사하게 무심지 자기 세상에 상처받게 된 사람을 생각해 나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나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문명의 걸 말할 수 있잖아 나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나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문명의 걸 말할 수 있잖아 자기 세상에 상처받게 된 사람을 생각해 나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나아가는 건 내 맘이 되겠지 나아가 더 싸인아nymi Hut